화면이 왜 이렇게 어둡지 잠시만요 뭐야 왜 내꺼에서 이렇게 화면이 어둡게 나오지 안녕하세요 문지야 안녕 진경아 안녕 다위나 안녕 수정아 안녕 아진아 안녕 마즈키 상 금방 와 봄비 안녕 하쿠장 복구모 아이스테루요 음 재연아 안녕 데이야 안녕 재연아 안녕 영원아 안녕 네 또 오랜만에 브이앱을 켰습니다 지금 좀 제 핸드폰이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가 보는 저희 화면이 조금 어두워요 그래도 끌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을 끄면은 어 똑같은데 왜 그러지 좀 어둡게 보이네요 뭔가 자동 밝기 났나 아 여러분들은 뭐 하시나요 10시 35분인데 쇼민이 시험이래요 다들 쇼민이를 위해 응원해 줍시다 리아 리아 안녕 지금 저는 씻고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아주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보라색 머리도 많이 빠졌죠 색깔이 많이 빠졌어요 색깔이 지금 저의 까만 머리가 요정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시나요 뭐 하셨나요 불면증이 심하다는 아이앙 하루도 2시간만 자요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잔대요 빨리 자는 요령이 있나요 운동을 하세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운동을 하는 게 정말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는 직방입니다 제가 한참 운동 열심히 할 때는 빨리빨리 잤거든요 잠이 와요 유산소 위주의 운동을 하세요 뭔가 불면증 약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에 좋은 치료법이 아닐까 불면증 저도 요즘 저도 요즘 뭔가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꽂힌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말씀해 드릴게요 말해 드릴게요 리호 금방 와 오늘 TMI 오늘 TMI 오늘은 연어 덮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에 연어 덮밥을 먹고요 카페에 잠깐 들려서 콜드보르를 시켜서 마시고 왔습니다 누구랑요? 누구랑이긴요 매니저 형이랑 먹고 왔습니다 카페는 친한 댄서 동생이랑 같이 갔어요 킹덤은 어떠냐고요? 킹덤은 힘들죠 킹덤 힘들죠 아 무슨 팩이냐고요? 팩이 다 떨어져서 그 집에 홍삼 팩이 있더라고요 좀 마음 맥히진 않았지만 팩이 없는 관계로 홍삼 추출물을 넣은 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제 얼굴에서 홍삼 향기가 납니다 몇 번 사용해 보니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가지고 다 쓸 때까지 사용을 하려고요 댓글이 너무 빨리 움직여 이게 어떻게 느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빨리 올라가 가지고 제가 읽기도 전에 네 네 너무 오 빨리 올라가는데 제가 멈췄어요 지금 스테파니님께서 내일 송술랭은 송셉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윤영 찬우 구별하는 영상일까요? 아 그걸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했었죠 저랑 찬우랑 저랑 찬우랑 담게 나온 사진 좀 보내달라고 컨텐츠로 쓰고 싶다고 네 그 컨텐츠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네 사실은 시간이 났을 때 이제 2차 배틀 끝나고 시간이 좀 남았었거든요 네 시간이 났을 때 네 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네 글램핑장에 갔다 왔습니다 네 여기서만 여러분들 다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네 스포니까요 뭐 어차피 제 채널이고 제 방송이니까 뭐 제가 스포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냥 다 스포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밤에 그러니까 2차 배틀 끝나고 뭔가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밖을 잘 못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집에만 계신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좀 공기 좋은 데로 갔다 와야겠다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사람이 사람이 그래도 최대한 없는 곳을 찾아보니까 캠핑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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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캠핑장을 한 번 더 가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없으시 없으세요 그래서 모시고 좀 추억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싶어서 네 가게 됐고 그래서 정말 즉흥적으로 전날에 제가 다 서치를 해서 그래도 최대한 안 불편하시게 지낼 수 있는 글램핑장을 예약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모시고 갔다 왔고 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또 이거를 뭔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네 브이로그 그냥 짬짬이 찍었고 네 그 안에서 뭔가 재밌는 걸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제가 말했던 거 그 송윤영 찾기 월드컵 송윤영 찾기 월드컵을 준비를 해서 가서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송슐랭 가이드 네 영상이 업데이트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재밌습니다 그거 저는 브이로그보다 브이로그는 솔직히 재미로 찍은 건 아니지만 브이로그보다 그 그 코너 속의 코너 네 송윤영 찾기 월드컵이 더 재밌었던 거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거 나중에 편집 영상 올라가면은 꼭 확인해 주세요 근데 저도 저도 찬우 사진 보고 전 줄 알았어요 네 정말 비슷한 사진이 많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제가 저는 스포일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킹덤이 송실낸 가이드 컨텐츠이면 바로 해드리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스포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킹덤에 대한 내용은 너무 스포일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다른 걸 제가 말할 수 있는 걸 질문을 적어주세요. 어떤 팩이 제일 좋냐고요, 지이 님께서.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팩이요, 저는 아, 그거 무슨 팩이었지? 그...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올리브영에 가시면 그 초록색, 파란색, 하얀색, 막 이렇게 있는 색깔별로 있는 팩 있잖아요. 아, 그거 뭐였지 까먹었네. 나중에 생각나면 트위터에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많이... 저는 초록색! 초록색에 살짝 티트리 오일이 들어있어서 네, 진정 효과도 있고 네, 저는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네. 그걸 썼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홍삼팩을 하고 있는 송십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비브팩 맞나요? 아비브팩인가? 아니... 모르겠다. 제일 흔한 팩인데? 맞죠? 아비브팩이 맞나?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 아... 여기서 있다! 아! 메딜힐 티틀인가? 메딜힐 티틀이 맞는 것 같애. 아닌가? 메디힐 их 같은데? 밥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녁에는 피자스쿨 먹었어요 피자스쿨 고구마 피자랑 오븐 스파게티 그게 진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피자는 피자스쿨입니다 고구마 피자 진리죠 고구마 피자에 지금 생각해도 군침이 도네요 고구마 피자에 오븐 스파게티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인정이죠? 저는 고구마 피자가 좋은 거 같아요 아까 어떤 분께서 고구마 vs 감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고구마 밥니다 래지나님께서 오빠 다시 머리색 바꿀 계획이야? 머리색이요? 한동안 염색은 하지 않을 거 같아요 네 그냥 보라 샴푸 같은 거로 좀 은은한 색깔을 할 생각이고 이것도 좀 너무 색깔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보라 샴푸라는 게 있어요 탈색한 머리를 조금 이제 그 보라색으로 살짝 뭐지? 오래 지속은 안 되지만 네 일회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할 생각이고 아직은 머리가 지금 너무 상해가지고 조금 이제 트린트먼트도 하고 관리를 하고 다시 하려고요 두 번째 일회용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음 음 음 음 으 시험 몇 번 찍을까요, 시험 몇 번 찍을까요, 시험 몇 번 찍을까요, 시험 몇 번 찍을까요 로아 코닉 님은 공부를 안 하셨나 봐요 몇 번으로 찍냐고 제가 또 지금 잘못 말해드리면 또 최악의 점수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도 시험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은 본인에게 맡기겠습니다 한국 음식 vs 서양 음식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당연히 저는 한국 음식이 제일 좋죠 어딜 가든지 뭐 정말 일본 음식도 좋아하지만 일본에 가면 한식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은 꼭 한식을 먹어줘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은 꼭 한식을 먹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봐요 생긴 건 이국적으로 생겼지만 네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한식을 좋아해요 음 음 음 음 음 지금 오디오가 너무 비는데 왜냐면 재밌는 질문이 없어서 질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색? 색이요 좋아하는 색이라 좋아하는 색이라 좋아하는 색 딱히 근데 좀 어두운 기어를 좋아하긴 하죠 아 그리고 요즘 꽂힌 저는 지금 시작하진 않았지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제 취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도 계속 찾아보고 있고 지금 좀 배우고 있는데 요즘 이제 뭔가 밖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람이 많은 곳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할 수 있고 뭔가 힐링이 될 만한 취미가 뭔가 생각하다가 답이 나왔어요 자전거더라고요 자전거 그래서 지금 자전거에 관한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간날 때 좀 라이딩 한강 공원으로 라이딩을 나가려고 지금 자전거도 없지만 자전거도 보고 있고 여러분 혹시 괜찮은 자전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꽂혀가지고 자전거 타고 싶더라고요 자전거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건강한 취미로? 혹시 본인 취미가 자전거이신 사람이 계신가요? 자전거 추천 좀 해주세요 안 계시나 보네요 네 입문용 자전거 추천 뭐 이런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전거 좋죠 근데 뭔가 취미를 만들려면은 만들려면은 제대로 해야 돼요 저는 자전거를 이제 취미로 하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용품을 최소한의 용품 다 있어야 돼요 그쵸 옷이라든가 자전거는 기본이고 헬멧 선글라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 이신은 양께서 저도 자전거 입문 단계라 추천할 수 없어요 어떤 자전거 타세요? 혹시 어 뭐야 뭐야 누가 지금 추천해주신 거 같은데 따릉이 따릉이는 좀 아닌 거 같아 따릉이는 솔직히 네 아니고요 전 좀 라이딩용 그래도 좀 너무 비싼 거 말고 입문을 하려는 단계니까 적당한 가격에서 네 괜찮은 어우 삼천리 삼천리 괜찮죠 하지만 어 그래도 삼천리도 저도 옛날에 학생 때 삼천리를 탔었죠 삼천리 좋은 브랜드예요 네 하지만 라이딩용이 아니지 않나요? 도심용 아닌가 살짝? 친구한테 추천을 받으니까 뭐 스컬트랑 뭔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입문용으로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혹시 우리 코닉이들 분들 중에서도 자전거를 취미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직 저는 시작은 안 했어요 지금 관심을 두고 있을 분 언제쯤 시작할지도 모르죠 왜냐면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이유람님이 사과하는 사과하는 사과를 tinha 이유람이 왜 일곱 개나 밀리셨어요? 어떡하다가 여튼 제가 만약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런 것도 브이로그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제 취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라이딩 하는 것도 영상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자전거 라이딩 쳐보니까 정말 좋은 데도 많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정말 괜찮은 스팟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는 라이딩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건강한 취미를 갖고 싶더라고요 요즘 요즘 취미가 없어가지고 숙소에서 뭐가 없을 때는 정말 할 일 없이 보냅니다 물론 킹덤 연습은 하지만 그 이외에 뭔가 남는 시간에 제가 좀 하고 싶은 저는 건강한 취미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오빠 아직도 리베아 써요? 하시는데 보시면은 네 옆에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벗을 때가 아닌가요? 벗을 때가 맞지만 이걸 벗으면은 좀 초췌하잖아요 여러분들께 초췌한 모습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아직 촉촉해요 오빠는 게임 안 해요? 게임은 핸드폰 게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임 알려드릴까요? 제가 하는 게임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저희 멤버 중에서도 저만 해요 거의 고인물인데 네 저만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찬우도 살짝 관심을 보여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아서 찬우도 하는데 저한테 상대가 안 돼요 아직 너무 초보라서 저는 좀 고여있고 무슨 게임이냐면은 포트리스 같은 게임인데 건바운드라고 아세요 여러분? 네 재밌습니다 캐릭터도 귀여워요 건바운드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랜덤 매치가 있는데 다 외국인분들만 한국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외국인분들만 특히 이제 저기 인도 아랍쪽이 많더라고요 아랍분들 인도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 게임을 그래서 저랑 자주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화이팅도 하고 이모티콘으로 밖에 대화가 안 돼요 네 같이 화이팅도 눌러주고 하고 있습니다 메이플 같은 거 아니에요 포트리스 같이 이제 이제 어 자기 턴에 한 번씩 이제 뭔가를 쏠 수 있어요 단순한 게임인데 그 바람에 그 바람이랑 그 위치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감이예요 다이예요 다이예요 찬우가 이제 브이앱 켰을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우나 동혁이나 다이어트에는 일가견이 있는 친구들이라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다이어트를 못해요. 저 식욕이 너무 좋아가지고 못 참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질문은 찬우, 동혁이가 브이앱 켰을 때 많이 물어보세요. 전 식욕 너무 좋아서 안돼요. 배고픔 잠이 안와서 꼭 먹어야 됩니다. 아 궁금한 게 있는데 돌들이 침묵 촬영했을 때 진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자고 있었어요. 그냥 잠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한 두 시간? 세 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간 상태라 너무 피곤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가서 잘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잘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진짜 잤고 동혁이만 아마 연기였을 거예요. 동혁이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멤버들은 다 잤습니다. 리호입니다. 손가락 하트 하십시오. 그리고 지수님께서 윤형아 아 그 SF9 영빈님께서 친해지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어 그분이 아마 저보다 형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쵸? 저보다 형이시지 않나요? 혹시 맞나요? 제가 나이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저야 엄청 감사드리죠 왜냐면 연예인 친구가 저도 없기 때문에 친구를 잘 못 사귀겠더라고요 여기 계속 있으니까 맨날 멤버들하고만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막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사귀나 몰라 다들 전 친구 사귀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나름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그럴 기회도 없었고 제가 뭐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킹덤 하면서 어 많은 분들을 뵙고 있죠 저도 환영입니다 저도 환영입니다 영빈씨 영빈이 형일 거예요 아마 그쵸? 저랑 동갑이신가요 혹시? 형이 와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SF9 분들 중에서 저보다 형이 몇 분 계셨어 그래서 이번에 아 이건 스포가 돼서 말하면 안 된다겠다 촬영하면서 SF9 형 한 분이랑 얘기를 좀 했어요 저는 처음에 동생인 줄 알았어요 정말 동안이셔서 동생인 줄 알으셨는데 여기까지는 말해도 되겠죠? 네 인성이 형께서 동생인 줄 알았는데 형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보다 형이 많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어떤 드라마를 봤니? 드라마 드라마 요즘 안 봤고 추천해 주세요 시간 날 때 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 잘 몰라요 영화를 한 편 보고 싶은데 어떤 영화가 재밌을지 몰라서 못 보고 있어요 저 애니메이션도 봅니다 최근에 진격이 거의 다 봤고요 펜트하우스는 안 봤어요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입문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제가 제가 딱 꽂혀야 되는데 꽂히지 않으면은 좀 입문하기까지 좀 어렵습니다 저 주량이 몇 병이냐? 주량은 저 술 잘 마셔요 꽤 잘 마십니다 저 잘 마시는데 안 마실 뿐이지 마셔도 마셔도 그게 취하게 마시지 않아요 저는 요즘 별로더라고요 기분이 주량이랴 주량은 그래도 한 소주를 치면 두 병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소주를 안 먹으니까 줄었으려나? 네 이거는 뭐 어바가 아니라 네 그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요즘 술 안 먹죠? 네 먹어봤자 저는 좀 위스키 파라 하이버홀을 만들어서 한 두 잔 정도 먹으면은 딱 좋더라고요 그렇게 아니면은 술을 잘 안 마십니다 다음날이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막걸리를 마시고 그 다음날 죽을 뻔한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막걸리는 그 이후로 안 마시고 또 와인도 잠깐 먹었다가 와인도 생각보다 숙취가 심해요 그리고 좀 무겁더라고요 좀 헤비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게 위스키 하... 위스키 위스키 추천이라고 추천해달라고요 위스키 뭐 많은 위스키가 있는데 저는 비싼 거 안 먹습니다 왜냐면 하이벌은 하이벌은 비싼 위스키로 만들면 오히려 맛이 없어요 저렴한 위스키로 가성비 있는 위스키로 만들어야지 그... 맛있습니다 일단 하이벌은 산토리 위스키가 제일 맛있긴 한데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막 이마트? 이 정도 가야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뭐지? 편하게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윈저라는 네 윈저 맞을 거에요 윈저라는 위스키가 있습니다 음... 거기에다가 이제 윈저 1 탄산수 그냥 아무것도 없는 탄산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막 터닝고터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탄산수 그래서 윈저 한 2 탄산수 한 8 아니다 윈저 2 탄산수 7 그리고 얼음 이렇게 뜨면은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향이 많이 나는 위스키를 하이벌로 타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근데 윈저가 적당해요 홍보돼서 아닌데 네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하이볼은 산토리 위스키가 제일 맛있다는 거 없을 땐 윈저 근데 산토리 위스키도 일본에서 가장 저렴한 위스키에 속하거든요 역시 하이볼은 좀 저렴한 위스키 대중적인 위스키를 타먹는 게 맛있습니다 너무 슬리기만 했죠? 와인? 와인은 무거워요 그리고 레드와인 마시면은 입술 보래지는 거 아시죠? 그거 너무 싫어가지고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거 지금 거의 30분이 돼서 팩을 떼야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요정도까지만 떼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노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떼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이거 좀 쳐줘야 되는데 손 소독 좀 하고 소독을 좀 해야 돼요 핸드폰 만졌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꿀템 꿀템 이거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다이소에서 싸게 팔거든요 이게 얼마지 이게? 2,000원 2,000원 2,000원인데 대용량이고요 이게 저는 엄청 많이 사용해요 이게 막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V LIVE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 일단은 몇 미리에? 3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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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이에요 다이소에서 2,000원이고 정말 손에도 뿌릴 수 있고요 어 뭐 소독하고 싶은 거 어디에든 이렇게 뿌릴 수 있어요 대박이죠 이게 그 뭐지 그 소독 젤 있잖아요 젤 젤은 솔직히 핸드폰에 짝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액체라서 이렇게 뿌리면은 분사가 돼요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찝찝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에 다 뿌리시면 돼요 저는 이런 그 베개도 그 베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뿌려주거든요 소독 소독대라고 알아서 살게 혼모 홍보대선 아니고 제가 써보고 너무 꿀템이라 가격도 싸고 네 이거 꼭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음 쓰기가 편해요 잘 달지도 않아 많아가지고 그래서 artist 이렇게 하고 쳐줘야지 이렇게 흡수되게 쳐줍니다 민망해가지고 다는 못되겠네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떼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시간은 아니지만 유튜브도 좀 보다가 잠이 오면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시간 잘 시간이니까요 굿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뿅